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네가 애들하고 놀아주는 시간이 어쨌든 가서 캠핑 가야 돼 아니면 그 시간에 너는 또 나가서 술 퍼마시 퍼마시 트렁크는 싹 다 갖고 있는데? 싹 다 갖고 와야 되는 거? 그 뒷좌석에 있는 것도 싹 다 갖고 오는 거고 그 뒷좌석에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싹 다 갖고 온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시계를 보니 새벽아 똑같겠지 내일도 뭐야 너네는 내게 헤어지고 나서 말을 했지 시간이 약이라면서 괜찮다고 했지 너보다 좋은 사람도 정말 많다 했지 너 말고 다른 사람은 보이지도 않지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받은 시 표치를 너무 가까이서 싸서 그런가? 어? 그러네 표치를 너무 가까이서 싸서 그러네 어? 표치를 좀 멀리서 싸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서 싸서 아? 표치를 너무 가까이 지금이라도 열어주길 바라지만 나 다른게는 없느라고는 물어봐 There's no way 내가 찾을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There's no way 이미 너의 맘은 다 좋아있을 거라라 There's no way 지금이라도 열어주길 바라지만 There's no way 다른게는 없느라고는 물어봐 There's no way There's no way 내가 찾을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$축파를 2분간간을 잘라놓아요 조금 잘라야죠 이렇게 빨리éc기때문에 역시 안 잘라내서 조금가는 shore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다 먹으면 안 먹어 맛있겠다 진짜 행복한 표정이지? 나 빨리 먹게 소주 한잔 해야지 맛있어? 맛있지? 맛있다니까요 소주가 이미 맛있는 온도야 그러니까요 야, 맛이야 왼손이랑 양이 조절이 안되는데 응 솔직히 캠핑하는 것 때문에 이 맛 때문에 진짜 일주일을 버텨요 왜? 이제 끌꺼는 그냥? 끌꺼? 이제 끌꺼 그냥? 응 라면도 익었을걸 먹어 안 먹어 먹어봐봐 짠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 맛있지 맛있겠지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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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나 LEDs 김치 김치 잡아서 두꺼운 이게 좀 빌대인 것 같은데? 색깔이가 그래? 그치? 찐하지가 않잖아 덜 됐는데? 와 이거 혜진이가 좋아하는 맛인데? 응? 어 이거 혜진이 진짜 좋아하는데 같이 하실래요? 뭘 같이 해? 원래 시오피이잖아 뭐냐? 맥시오피? 뭐 뭐 커피 시오피? 같이 하실래요? 아니면 같이 마실래요? 내가 하실래요? 라고 했어? 같이 하실래요? 뭐래? 나 뭘 하고 싶은 걸까? 내가 같이 마셔야지 같이 하실래요? 아니요 빨리 가 preview 엄마 잇사 감사합니다.